아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네 이거 여기 어떻게 그려야 돼요 거기 잠깐 나와 보세요 아 머리카락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아 이거 근데 진짜 감이 없으시구나 오랜만에 쌩초보가 오셨네요 음 근데 사실 못하는 거는요 정신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난 못해 뭐 이럴 게 아니라 진짜 그림으로 돈 벌어먹고 사람들처럼 하라는 소리예요 물론 회원님 레벨에서는 그런 실력은 안 나오겠지 근데 그런 정신을 갖고 하라는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아 오빠 좀 너무 소극적이야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요? 아무리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소극적이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죠 아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질문을 좀 해 보세요 질문을 아 저 여기 여기 칠하면서 약간 형태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형태 유지하는 거요? 그러니까 회원님은 지금 변명이 좀 많은 상태예요 아 지금 걸음마도 못하는데 뛰려고 한다고요 회원님 단계에서 막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기본기부터 잘 지켜야지 지금 기본이 안 되는데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아 회원님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는 거거든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음 아 아 진짜 대단하시다 아 근데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왜 이런데 있는 거예요? 아 왜 이런데 있냐고요? 네 사실 이런데서 있을 사람은 아니죠 아하 이 동네랑 레벨 좀 안 맞긴 해요 제가 어느 정도 버는 거 같아요 어 한 몇백 것이나? 네 몇백이고 뭐고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아 그래도 저한테 멀리서 배우러도 오고 하니까 그냥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사실 웰주 몇 개 하고 전시 몇 개 하고 하면 수입은 괜찮거든요 아 충분히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저처럼 될 순 있어요 네 국전이나 아시아쿠 같은 거 아시나? 그리고요? 모르죠 네 이런데 나가면 솔직히 1등 할 자신은 있는데 음 안나가는 거거든요 왠 줄 알아요? 네 왜 안나가세요? 알고 싶죠 아하 네 궁금하네요 예술놀이가 싫어서 아하하 아 놀이 예술놀이가 좀 너무 싫더라고요 아 아 아 어깨 아프신가봐요 제가 좀 어깨도 안 좋아요 사실 아 이게 3년 전부터 그랬는데 나을 거 같긴 하거든요 분명히 나을 건데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도 그림은 그리거든요 아 아유 제가 좀 천식도 있어요 아하 이런 지병만 없었어도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건데 아 몸에 약하시구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사실 연락도 좀 많이 왔었거든요 연락이요? 네 뭐 DM 같은 거 아 DM 그런 연락 안 받아 보셨죠 아 그쵸 그쵸 외국 아카데미나 큰 학원 같은 데서 연락 좀 오거든요 아하 러시아 스페인 영국 뭐 이런 데 가면 연봉 어 한국에서 버는 거 우습죠 아 진짜 우스워요 한국에서 버는 거 아이고 그쵸 어깨만 아니었어도 좀 흥미배로 가는 건데 전 돈보다는 음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 아 실력이 중요 실력 실력 네 이런 실력 그쵸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실력이 더 중요한 우리 같은 부류들이 있어요 음 이해하세요? 아 그쵸 어느 정도는?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안다는 건 지금 자만하는 거에요 아 아직 아직 모르는 안 되구나 아직 본인이 자만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 아시겠어요? 네 지금 너무 연기가 이상한데 그니까요 진짜 감이 없으시다부터 다시 해야겠다 응 이거를 차라리 제가 볼까요? 아 그래요 전 뭐 대사밖에 없습니까 아 제가 여기부터 다시 쳐볼게요 네 이 챕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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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챕터